댓글에 의학용어 작성해주시면 DM을 통해 무료자료 공유해드려요. 쉬워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간호지식. 1분 간호지식입니다. 작년에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의학용어들이 궁금해서 이벤트를 통해 모아봤어요. 그 결과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. 의학용어 공부는 결국 그때그때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1,400여 개의 의학용어를 모아둔 파일 공유해드려요. 댓글에 의학용어 작성해주시면 DM을 통해 무료자료 공유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댓글에 의학용어 작성해주세요.